아 으 으 으 으 으 으 연락했지? 아 진짜 너 야 돌았냐 백승수 연봉 보존해준다고 할 때 좋다고 나갔잖아 근데 왜 이제와서 지랄인데 네 바라는게 뭐야 그냥 하던대로 하려구요 미친 쟤네 오늘 아침에 헤어졌더라 두 분이 대화중이셨나봐요 네 많이 친해졌어? 네 뭐 이 두 분이 사적인 대화는 안할 것 같고 어 우리 상황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랄하네 내가 진짜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혹시 백단장은 한마디를 치고 집에 가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그런 병이냐 아 아 아 아 아 반만에 못 오셨네 달지 않고 맛있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